야 이게 다 뭐냐? 오늘 비오냐? 아... 오토밤 시즌이네 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? 어리석은 친구요 편의점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메타봉처럼 편신! 야구장 편의점엔 다른 건 필요 없어 오로지 물과 응원봉만 팔린다 혹시 여기 오타쿠존? 이 편의점 주변으로는 유치원, 어린이집, 초등학교가 약 11개 퍼진대요 즉 아이들을 위한 파라다이스랄까? 여긴 스키장이네 그러면 해수욕장이겠어? 정답! 여기는 닭발, 매족, 그리고 며느리도 비법을 모르는 매운 낙지볶음 골목이네 아니 여기는 사장님의 발줄을 잘못 넣었대 아 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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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